나만 바라보게 될까 내 자꾸 불러보게 될까 이걸 좀 더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로 댄스 브레이크를 넣어서 그리고 센터도 다시 뽑을까 합니다 다시 뽑을까 합니다 지중아 잘 가라 지중아 잘 가라 지중아 잘 가라 나 갈래 나 마이톤 미션할 때 제가 다리를 낮춰 가지고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번에 센터가 되면 좀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더현이 나이턴 센터에 뽑혀야 하는 이유는 기럭지가 짧고 했을 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괜찮아 괜찮아 표정과 끼와 그리고 저희가 2등이었거든요. 저희 마이턴 첫 번째 미션 때 2등이었는데 그때 미션에 저희 센터에 있던 에이스 준희 형이 안무를 틀렸어요. 다녀 다녀 생각 못해봐서 어딘가로 가는걸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뒤에서 날아가게 될걸 이건 너와 너만의 소리야 지금의 순간에 숨겨져 있는 애기 반전의 미 아버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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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저는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위로서 알아가게 될걸 느낌을 너무 부드럽게 오는 거 아닌가? 왜 이렇게 따라가게 될걸 왜 이렇게 따라가게 될걸 네, 음악 주세요! 음악 음악